안녕하세요. 부산 꼴팍 할배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저는 지금 부산 영하의 전당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저 뒤에 보이시나요? 어디갔지? 초점이 안맞나? 제 뒤에 보이는게 저게 영하의 전당 입니다. 저기 지금 소개시켜달라고 왔거든요. 길 건너가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조금 이따 뵐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저 앞에 여기가 신세계백화점 입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게 신세계백화점 건물이고요. 바로 맞은편이 영하의 전당 입니다. 지금 제가 무단횡단을 좀 합니다. 그 영하의 전당이고 저 앞에 보이는게 KNM 방송국 입니다. 그래서 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하의 전당 광장이 나옵니다. 그 왜 아시죠?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그 영화배우들이 레드카페라 그러죠. 그 지나가는 길이 여기 입니다. 예. 여기는 저 앞에 대형 스크린이 보이시죠? 예. 저기서 앉아 그 시글 요 앞에 지금 트인 요 앞에는 전부 다 막습니다. 차단을 다 하고 저 대형 스크린이 걸린 저기서 영하제를 행사를 하는거죠. 예. 요 앞에 가시면 요 여기는 비포힐이라 해가지고 안에 카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비포힐 요 건물 안에는 4층에 영하제 사무국 3층 사무국 2층은 뭐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등등 1층 카페에 있고 예. 지하는 주차장입니다. 자. 이제 보시면 여기를 다 차단을 합니다. 지금 제 손이 보이시나요? 예. 제 손이 보이시면 여기로 다 차단을 하고 못도록 다 막습니다. 사람들을 영하제 할 때 예. 보시면 여기가 딱 관중석 되어있죠? 요 앞에도 어 전부 다 그거 어 의자가 다 깔립니다. 요 마당 앞에도 다 깔리고 예. 이런식으로 지금 여긴 관중석에 이렇게 스탠드가 다 있고 여기서 이제 무대 앞에 무대를 만듭니다. 앞에 무대를 만들어서 행사를 합니다. 행사를 하고 이쯤에서 어 레드카페트가 이쪽으로 정면으로 예 이렇게 깔리겠네 레드카페트가 드론 입구 쪽으로 지금 저 차 서 있는 저쪽으로 레드카페트가 깔립니다. 그러면 영화배우들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저 차 서 있는 데 있죠? 저기서 차를 대면 레드카페트 따라 이렇게 영화배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가 이제 영화의 전당이구요. 전체적으로 이제 예. 그러면 요 하늘연극장 영화관 요 있는데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층에 가면 극장이 있어요. 극장. 예. 좀 빨리 가겠습니다. 뭐 이거 에스커레터 올라가는거 지겹지 않습니까? 여긴 또 이 에스커레터가 또 있네? 그럴 바에는 일단 저 여기를 한바퀴 돌죠? 네 보시면 여긴 이제 부산영화의 전당 입니다. 좀 웅장하죠? 이거 짓기 전까지는 부산국제영화제 를 어디서 했냐면 요토경기장에서 했습니다. 요토경기장 그때는 그냥 요토경기장 빈공터에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사를 했거든요. 조형물도 예쁘게 잘 해놨고 근데 올해는 영화제 를 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.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보고 영화관 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하늘연극장 지금은 영화극장으로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소극장 중극장 이렇게 있고 주로 메이저급 영화보다는 소형 영화를 주로 많이 다큐멘터리 라든가 아마추어 감독들이 하는거를 아 독립영화 여기는 보면은 주로 독립영화를 상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되어있고 극장은 전에 몇 번 오긴 왔는데 어디부터는가 저 안에 내부가 영화의 정당 이 극장은 주로 독립영화를 많이 상영하는 편입니다. 뭐죠. 뭐죠. 막 메이저급 영화는 거의 상영 안 합니다. 미국영화 있잖아요. 네. 거의 상영 안 합니다. 미국영화는. 아이고 아이고 그 영화관에 올라가니까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그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얼른 내려왔습니다. 요거 이제 하늘연극장입니다. 대규모 공연장이죠. 무슨 연극이라든가 행사 영화제도 여기서 조그만 영화제라든가 행사는 여기서 다 합니다. 하늘연극장 그리고 이 마당에서도 국제영화제 할 때는 이 앞에 이 공간에서도 무슨 행사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. 하늘연극장 여기도 소규모 무슨 저 안에 관객석이 꽤 큽니다. 그래서 뭐 연극 같은 거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기존 무슨 또 시상식 같은 것도 저기서 많이 한 부산일보 왠전에 부산일보 부일영화제라 해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조금 규모 있는 영화제인데 그런 걸로 저기서 다 하고 그래 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영화의전당은 대충 한번 훑어봤습니다. 저는 이제 다음을 기억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날이 자꾸 더워지네요. 그죠?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